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권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자 이제 바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공수처가 철범하면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는 물론 이건희와 그동안 검찰이 수사해온 현정권 비리 관련해서 이 사건들을 모두 살아있는 권력수사를 무력화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수사들을 모두 공수처로 이관시키려고 할 것이다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리고 판검사 군장성 등 또 그 가족과 관련한 범죄 직권남룡 내물수수 정치자금 부정행위 등등 모든 수사를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장은 검찰과 경찰의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고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야당에서는 이 두 조항을 검거로 공수처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권력에 대한 비리사건에 대해서도 다 수사를 이첩해서 넘겨서 수사를 무마할 것이다, 무력화시킬 것이다, 덮을 것이다 하는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수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징계를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하거나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 또 장모 사건 관련해서 사건 이첩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이미 재판부 불법 사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가짜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법원 인사에 따라서 법관들의 정보사항을 정리해서 취합해서 그래서 공소유지가 필요한 검사들에게 참고자료로 넘겼고 이걸 당시에 반부패부장이었던 심재철 부장이 보고받았는데 그걸 갑자기 18개월 정도 지난 지금에 이게 갑자기 사찰 문거리다 해서 법무부에서 검찰 감찰부로 자료를 이관하면서 이게 제보자료로 둔갑했고 이걸 기반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앞으로 여론을 방송 등 여론을 조작해가지고 봐라 이 검찰이 그동안 조사해왔던 판사들에 대한 수사도는 정보 사찰 자료다. 이렇게 또 계속해서 선동을 하면 그렇게 먹혀들어가는 것이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에서 쓰였던 수법이고 관리했던 것입니다. 적폐청산이 대표적인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면 또다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를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검찰의 수사를 의뢰를 했고 이 사건들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검찰의 이첩을 요구해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지금 판사들도 아니다. 법관회의에서 아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부 판사들은 기대하고 그동안 지난번에 법관대위에서도 7번이나 안건을 올렸습니다. 7번이나 안건을 올렸지만 80%가 넘는 비율로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좌파 성량의 판사들이 계속해서 그 문건이 판사 사찰이 맞다라고 군무를 떼기 시작하면 정권과 결탁을 해서 또다시 제2의 적폐몰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과 거의 장모 아내 등에 관련된 사건을 모두 4건이나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윤 총장 아내 김 모 씨는 회사 협찬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사했다는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사건에 개입한 의혹 등과 관련해서 윤 총장의 첫 건인 윤대진 윤대진 사법연구원 부원장의 친형 또 뇌물수수 사건 무마 등과도 인관이 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지금 검찰이 털고 털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관한 걸 보니까 지금 처가와 장모 사건이 하나 있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첫 건이라고 하는 윤대진 윤대진 사법연수원 지금 현재 부원장입니다만 이 사람의 친형의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만들었지만 그러나 이건 다 지금까지 혐의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왔던 사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마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해서 계속해서 성접대 사건이 있었다. 장자인 리스트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군물을 떼면 우리 국민들 사회는 실체를 모르고 있는 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있었던 걸로. 그런데 사법판단으로서는 장자인 관련해서도 어떠한 그런 향응접대 말하자면 성접대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마찬가지로 김학의 사건도 그런 사건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좌파 언론들이 계속 프레임을 만들고 동영상을 구해서 털어주고 이래 하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게 분명히 있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고 그렇게 해서 문재인의 지난번에 수사, 검찰과 경찰의 명언을 걸고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별건 수사를 해서 지금 구속된 것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입니다. 그런 식으로 검찰에서 뭘 만들면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이 지금 검찰 쪽의 시각이 아닌가. 그러니까 공수처가 출범하면 그렇게 잘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정권에 대한 비리 수사는 맞고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야권의 대권 후보로서 부상하고 있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여야, 야권하고 관계는 없지만 지금 여권 쪽에서도 과거 박근혜 대통령 수사 사건 등과 통해서 거기 내부에 있는 정부도 상당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두려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닐까. 그래서 윤 총장을 견제하고 다음 선거에 나오는 것도 막기 위해서는 공수처를 통해서 지금 효과적으로 제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관련된 사건이 있으면 다 공수처로 넘기라 해서 그래서 거기서 수사를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견제도 하고 권력 비리를 막겠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 월성 1호기 원자 발전과 관련해서 이게 셧다운을 할 때 이 관련돼서 청와대 비리가 관계되어 있다. 경제성을 조작했다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이게 바로 핵심은 문제의 오랜 직위인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거기에 청와대 비서실이 관계되어 있고 울산의 경찰청장 황운하 지금 배치를 달고 있는 황운하 과 관계되어 있는데도 버젓이 배치를 달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런 사건이 선진국에 있다면 지금 당장 대통령은 탄핵이 되고 물러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선거에 부정으로 개입했다고 하면 어느 선진국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사법 방해 등의 혐의로 물러나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범죄 혐의나 비리에 대해서는 오히려 수사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지금 징계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정말 이상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여권들은 이 사건들을 윤석열 검찰이 현 정권을 공격하려고 무리하게 수사를 한 사건 이렇게 또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공수처로 사건을 가져가서 정권을 위협할 만한 사건을 위야무야 만들 가능성이 매우 많아 보입니다. 공수처를 만들 이유가 바로 이 현 정권에 대한 비리 수사를 막을 것이라는 것은 월성 원자력 관련해서 지금 관련자들에게 압수수색에 들어가서 바로 추미애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한 것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검찰의 수사 내역 등을 모두 넘겨받아서 사건을 바꿀 수가 있다. 추미애가 라임 사건의 핵심 용의자 가운데 한 사람인 김봉현을 보고 김봉현이가 쓴 옥준 편지를 보고 라임 사건을 권력, 즉 청와대와 금감원 등에서 뒷배를 봐준 권력형 비리라는 사건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김봉현으로부터 검사들이 접대를 받았다는 사건으로 만들어버렸고 그래서 그 검사 접대받은 사람들을 수사하라는 팀까지 만들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에. 이런 식으로 사건 자체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리더라. 그러니까 공수처가 지금 출범하면 이런 식으로 사건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여러 가지 권력 비리 오역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서는 아주 만병 통치약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비리도 맞고 상대방에 대한 견제도 하고 권력기관들을 모조리 통제를 하면 그래서 다음 정권도 창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방송 등 언론들을 잘 활용하면 또 국민들은 속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 목숨을 걸 정도로 집요했는데 이 공수처가 가장 지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이유는 그가 이 정권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고 그리고 지금 지지도 또 대권 후보 지지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번에 대검찰청 앞에 있는 화환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추미애도 법무부 안에 꽃다발 등을 딱 전시해놓고 이렇게 있는 걸 봐서 그러는데 이걸 봐서라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이 문재인 정권이 불안해서 못 견디겠다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1호 수사 대상을 잡아서 어떻게 수사를 하거나 기소를 하거나 처벌을 한다면 아마 문재인 정권의 몰락이 더 빨리 올 것 같아. 지금 권력의 절정에 달해서 권력은 이미 자기 페이스를 조절하지 못하고 컨트롤하지 못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고 공수처를 저렇게 독단적으로 강행 처리하고 하는 걸 봐서 이미 그 말기적인 현상에까지 온 걸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좀 더 나가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몰락에 접어들게 되는데 그걸 권력에 취한 사람들은 모를 뿐이죠. 그러나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권의 몰락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